얼룩말은 왜 초원에서 눈에 잘 띄는 줄무늬를 가지게 진화했을까요?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빛바랜 잔디색을 닮은 사자의 갈색 털이나 나무 그늘에서 위장이 잘 되는 표범 같은 점박이 무늬가 좋을 텐데 왜 대본에 눈에 확 띄는 줄무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를 지어 있을 경우 육식동물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얼룩말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다닌다고 생각해봅시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자는 그 녀석을 먹잇감으로 낙점을 하겠죠. 그리고 얼룩말 무리가 있는 곳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를 다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똑같은 줄무늬가 사자의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저놈이다 하고 다가가는데 어느 순간 다리를 다친 녀석이 무리 속으로 숨어버리면 줄무늬의 착시현상으로 인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괜히 건강한 얼룩말에게 접근했다가 뒷발에라도 차이는 날에는 사자도 자칫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건강한 얼룩말에게 달려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교란한 얼룩말의 줄무늬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인간 군상과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유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거리를 나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비슷한 가방에 비슷할 류의 옷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프루스트는 유행은 상류층을 따라하는 서민들에 의해 생겨난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크게 차이는 없죠.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방송에서 하고 나오면 다들 따라하기 바쁩니다. 명품백을 사기 위해 백화점 오플런이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이키 신발 니셀가가 어마하게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도 얼룩말처럼 개개인은 약한 존재입니다. 유명인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가방은 들면 나도 그런 유명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떤 연대의식마저 느낍니다. 나도 상처입고 약한 얼룩말이 아니라 건강하고 부유한 너희와 같은 동족이라는 연대감 말이죠.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자기 배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해하고 부러워합니다. 나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착용한 옷이나 장신구를 따라하며 어떤 만족감을 느낍니다. 푸코는 왜 나와 상관도 없는 타인의 재산이나 외모는 신경 쓰고 배려하면서 자신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지 되묻습니다. 세계의 사물과 타자로부터 시선을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동요와 건강하지 못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푸코의 말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유행이 아닌 내 내면의 소리는 아닐까요? 나 자신의 영혼을 배려하고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의견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따라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더 올바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